darum Rejesai 무슨 새지? 빡빡빡빡 그리네 데크도 다시 또 색칠해야 겠다 여보 그치? 이 밑에 지붕 밑에 여기? 응 그쪽에 까타 싫어? 비 맞으면 그렇잖아 지붕이 썩으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까타 쓰는 주문자야? 나 주문 안 했어 당신이 자원해서 만든 거지 흥금하는 사람 같아 흥금하는 것 같아 흥금하는 것 같아 어디? 안에도 해야 되나 해서 말릴까 안에도 칠해줘요 그러면 비마저도 아무래도 덜 썩지 않을까 그리고 P.O.S.T 써서 붙여 김사장님 P.O.T.S라고 써요 P.O.T.S? 무슨 봉걸이 있어가지고 P.O.T.S라고 써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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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.O.T.S라고 써요